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화 공영입니다.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들이 좋은 의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화 공영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한 분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가격이 이미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것이 과연 정책 테마일까? 정책 테마로는 좀 미흡하다라는 2%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2화 공영 오늘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말씀대로 오늘은 멈출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화 공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화 공영 지난주에 역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2화 공영 어떤 분이 먼저 더 못 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실 겁니까?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화 공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건축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 테마는 이제 당선생님의 정책 테마 쪽으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인데 정책 테마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금요일에 조금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쪽도 있었지만 조금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테마 엮이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2화 공영 같은 경우에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이나 이런 건설 관련 면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을 영유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번에 당선인 공약 중에 중소형 건설 종목이 급등세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중에 부동산 정책이 아마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가장 먼저 반응했다라고 조금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영업 손실이 한 47억 정도 발생하게 되면서 적자 전환한 업체이긴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론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급등 또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모멘텀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관련된 테마 종목들, 정책 수의주라고 평가받는 종목들이 한 번 크게 움직였는데 정책 테마로는 뭔가 아쉽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김병수 피비님은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네요. 네, 비쌉니다. 그렇죠. 사실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신정부 들어서 주택 건설에 대한 확대 기대감, 이런 것도 괜찮고 게다가 또 토목 건축까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GTX 관련된 게 있죠. A부터 C까지인가요? 이게 다 시작이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토목 쪽이나 이쪽에 대한 확대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강세도 눈에 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일단 의외로 이 회사가 토목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건축 쪽도 요즘 강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했던 토목 같은 경우도 정수처리 시설이나 교량, 그리고 또 철도 노반 건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해당은 되지만 이쪽이 단독은 아닙니다. 공동 도급 이행 방식이다 보니까 같이 수주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되겠는데 하지만 아직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고요. 물론 최근에 보다 보니까 좀 부진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GMP라고 하는 굿 메뉴팩처링 프랙티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좋은 거겠죠. GMP 시설. 전문 기술력을 축적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 흐름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부터 실적 정체됐고 작년 적자. 그런데 시총은 벌써 1,4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외에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도 오히려 저평가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산 실적 대비 저평가가 많은데 그보다 이화공영을 봐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화공영이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정책 수위의 주일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실적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이화공영 오늘도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